원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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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얼굴이 너무 탄 거 같아 뭐 좋은 거 없을까요? 왜 이렇게 많이 탔어? 걱정 마 잠깐만 이거 한 번 써봐 진짜 좋아 원장님 원장님 와 트트럴이 생겼어요 아휴 어떡하냐 이거 좋은 거 없어요? 아휴 잠깐만 이거 써봐 진짜 좋아 이거 좀 발라가지고 두드려주면 어서와 안녕하세요 원장님 진짜 푸석푸석해 죽겠어요 어우 많이 건조하지 후적적 갈라졌네 진짜 잠깐만 어 이거 써봐 근데 대체 이게 뭐예요? 이거야 프로텍션 겔 그레이프루트 그레이프루트 그러면 전해주신 거네요? 그거 그것도 프로텍션 겔 그레이프루트 그럼 그 전해주신 거네요 그것도 이거 그럼 이거 다 같은 거예요? 그럼 이거 하나면 피부 진정 트러블 관리 보습까지 다 된다니까 와 이거 진짜 좋구나 진짜 좋아 진짜 좋더라 고객님들이 너도나도 산다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머리방 이거 하나 큰 거 살 수 없겠다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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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